무슨 일이야? 응?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야,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싸워? 경미가 뭐 잘못했지? 경미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속상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속상하냐고 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? 누구? 날 버린 사람 말이에요 나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만났어? 잡지에서 봤어요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?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마영아 야 하지 마 형 무슨 일 있어?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? 너 보고 싶어서 왔지? 형 일 좀 제대로 해요 형 일만 벌려놓고 딴 데 신경 다 쓴다고 세준이가 막 뭐라 그러더라고 하... 나도 죽겠다 응? 뭔데? 여자 생겼어? 뭐? 표정 보니까 여자 생긴 것 같은데 그렇지? 맞지? 야 그건 고사하고 우리 애들 데리고 동네 수영장이라고 갈 팔찌가 됐으면 좋겠다 이만 야 사실은 나 옷 벗기 한 살인사건 조사하고 있어 형이 왜? 환뒀잖아 나 자르고 난 다음에 미결 사건을 엎었다니까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닌 것 같아 한태웅 회장이랑 김문석 의원이 한태웅 회장이랑 김문석 의원이 한태웅 회장이랑 김문석 의원이